안녕하세요 유튜브 채널 닥터프렌즈에서 활동하고 있는 내과 전문의 우창윤이라고 합니다 예 우창창 만취하실 것 같은데 한잔하실까요? 첫 번째로 특정 음식을 먹으면 실제로 해장 효과가 있는 건가요? 네 아무래도 조금 덜 고생할 수가 있습니다 해장의 뜻에 대해서 먼저 알면 좋을 것 같은데요 원래는 해정이라는 단어였어요 풀해에다가 숙취정이라고 해서 해정이 예쁘냐고 하시는데요? 존녀친? 아 아니면 제 와이프님은 이쁘신데 땀 삐질삐질 흘리고 계세요 사모님 보시고 계신가봐요 네 각각 있습니다 아 여기 계신거구나 어 안녕하세요 존녀친? 존녀친? 괜찮습니다 들어가는게 다 같이 안들어가면 되요 그렇다면 해상의 원리 먼저 수치가 왜 생기는지에 대해서 알면 좋을 것 같아요 알코올이 들어오면 그게 우리 간에서 아세트알데아이드라는 물질로 바뀌는데 취하신 것 같은데 이렇게 아주 복합적인 원인으로 수치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해장을 한다는 것은 좀 수분 보충을 하거나 전해질이 많이 들어있는 음식을 먹거나 하는 거예요? 네 그렇죠 해장할 때 뭘 먹는지 150분에게 여쭤봤는데요 뜨거운 국물류 약 47% 국물이 맑은 국물이 있고 빨간 국물이 있잖아요 이 둘 중에서는 빨간 국물을 선호하는 분들이 더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앞서 빨간 국물이 안 좋다고 하셨었거든요 위험을 일으킬 수가 있어서 되도록엔 맑은 국물이 낫겠네요 조금 더 낫다고 할 수 있죠 2위 음료 갈아 만든 배 이것도 좋다고 하시는 분들 많아요 저 이거 진짜 좋아하고요 이거 말고도 탱크보이 특히 아시안 배가 술 마시기 전에 먹었을 경우에 다음날 수치 증상을 낮춰준다는 부분이 있어요 특이하게 다음날 배 주스를 마셨을 때는 효과가 없었다고 해요 그래서 술 드시기 전에 드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갈아 만든 배에 배가 얼마나 들어갔는지 잘 모르겠는데 저거는 진짜 생과일 주스로 배를 갈아 먹어야겠다 술 마시기 전에 정성이죠 배를 갈아 드시면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다음으로는 3위는 기름진 음식 11% 기름진 음식은 좋지 않다고 하셨고 근데 걱정인 게 우리가 아까 외국인들 인터뷰 했을 때 다들 타코, 까르보나라, 파스타 이런 것들로 해장을 하신다고 했는데 이분들한테는 국물이 별로 없잖아요 이분들은 어떻게 해요? 배 갈아 드셔야죠 허양인들 걱정할 게 없는 게요 독성 물질을 분해한 효소가 외국인들은 대부분 있는데 우리나라는 분해하지 못하는 분들이 30% 이상이 있고요 다르구나 본투비 해장 능력이 있으시네 그냥 그렇죠 그렇다면 지금 많은 음식들이 나왔는데 이 중에서 원탑 아... 아무래도 물냉면이... 냉면! 소진면이 왜 그랬지? 저도 근데 라면... 해장술 어때요? 질문 나왔습니다 근데 이게 실제로 증상 효전이 있을 수는 있어요 숙취 증상이 가장 심한 건 알코올농도가 거의 0에 가까워져 있을 때 가장 숙취 증상이 심해요 네네 다시 알코올이 들어가면서 약간 진통 효과가 있어서 아, 저요?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다시 어차피 그건 떨어져요 알코올 중독이 되게 쉬운 습관이에요 아, 이거 많이들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숙취 음료 좋나요? 하셨습니다 아직까지 의약품으로 숙취해소 제로 나온 건 없어요 사람한테서는 명확하게 아시탈대 성분 같은 걸 떨어뜨리는 게 보고되진 않았어요 다 나와 있는 것들은 다 일반 식품이거든요 근데 그러면 뭐 저는 먹나요? 물어보면 먹을 때도 있습니다 숙취가 적으려면 이렇게 마셔라 안주와 함께 충분한 물도 하는 게 소주를 얼음에 타먹는 게 좋겠다 거기에 물이니까 얼음이 아, 그것도 괜찮네요 맛도 괜찮네요 자, 십간지 님 장성규의 해장 넘버원은 여러분 무병장수 하세요 여러분 사랑해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약 5нm inet 감사합니다.